나 정신 먹었어 나 정신 먹었어 그동안 월급도 한 푼 안 나오고 tears 아직 보니깐 오믐이니깐 네 모만대에 보고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eiling moisture 퍼퓨즈 오늘도 마ßen facing 이스라엌 아아 안되지?? 죄송합니다. 여기 제가 내 제가 처음 투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장 좋은 점 하나와 가장 안 좋은 점 하나는 눈이 즐겁다. 가장 안 좋은 점은 너무 예쁘다. 그럼 다시 할까? 가장 좋은 점은 똑같잖아요. 너무 멋진 너무 예쁜 너무 멋진 사람. 그걸로 가자. 안 좋은 점 하나는? 다들 듣고 있어서 알겠지만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야. 귀가 신나니까. 이 드라마는 라디오로 들어도 되겠다. 할 정도로 목소리가 너무 좋아. 안 좋은 점은? 그 목소리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너무 밝아. 잘 안 될 거야. 잘 안 될 거야. 문영에게 강태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인지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? 내 송장. 뭐 하는 거야? 제삼자로 빠져. 야 문영이 나. 내 꿈 엄마야. 하트 하트 하트. 오빠 10초 만지 마세요. 여기가 10초 만지 마세요. 여기가 10초 만지 마세요. 표정으로 하는 거죠? 네. 칼을 약간 뭐 이런다든지 이러진 않지?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러진 않잖아. 그냥 그러셔야 될 것 같아. 왜 뛰어오어? 저의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. 네네. 네. 뭐ция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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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